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오늘은 HLB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LB는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이게 바로 재료인데요. 재료가 FDA 승인 기대감이 있죠. 언제? 8월에서 10월달. 어떤 승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바로 리보세라닙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간암 관련해서 엄청난 재료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FDA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근데 9월에서 10월 이전에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하락을 겪었죠. 이 부근에서 어떤 하락을 겪었죠? 하안가 두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주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때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털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가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을 보냈어요. 보안 요구면요. 사실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안가 두방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물량을 뺏어내기 위해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키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 이제 천만주의 개인 물량이 털렸습니다. 그럼 이 천만주가 어디로 갔냐? 바로 세력한테 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 뭐라고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왜냐하면 기업 이제 보안 요구잖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FDA 승인, 재승인 요청이 있을 거고 9월달에서 10월달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엄청난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절호의 기회인데 바로 활용하는 방법은 추가 매수. 오히려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추가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잡아드릴 거고. 그래서 이때 잡으신 분들 이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100%가량 파동이 나왔어요. 이런 파동에서 저는 고점 신호가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 왜냐하면 재료가 엄청나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무료로.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요. 제가 눌림목 잡아 드려도 이제 FDA 재승인 요청이 있잖아요. 9월에서 10월. 이때 엄청난 파동이 나올 건데 기대감으로. 그래서 되돌림반등 2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이 2차 파동도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최소 100% 이상인데 중요한 거는 매수만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고점 매도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매도하고 이때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매도도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 무료로 진행해 드린 거니까요.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HLB가 좋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HLB 제약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 그러니까 HLB 제약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HLB 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692억 영업이익이 18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흑자 전환의 성공 이렇게 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LB 제약뿐만이 아니고요. HLB 글로벌 대표 김강재 올해 최대 실적 정조준 그리고 지난해 부임해서 M&A 사업 재편 및 업종 변경까지 올 들어 첫 흑자 달성 이어 최대 실적 기대감 고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계열사들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HLB 글로벌은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만 누적 매출 564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1% 증가했고 84억 원이었던 영업 손실이 흑자로 돌아섰다. HLB 글로벌. 이것처럼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중요한 것은 리보세라닉 어떤 거냐?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HLB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서 리보세라닉카 칸랠리 주마블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반응률 36.8%로 나타났다. 종양이 완전 삭제가 되는 거고 그게 36%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 4명은 완전하게 종양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크기의 감소를 비롯해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한 환자 비율은 객관적 반응률도 86.2% 객관적인 반응률도 10의 8명은 보인다. 이 말입니다. 20.7%의 환자에게서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다운스테이징 관찰됐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진행된 이번 임상시험은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환자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HLB 관계자는 19명의 환자에서 완전한 암 절제가 이뤄져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치료에 좋은 대안 이렇게 입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은 HLB 어떻습니까? 추세가 상승추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상승추세에서 이때 저점에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털어갔다. 얼만큼? 천만주를. 그러면 여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였고 여기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린다.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 이때 못 잡으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대응.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릴 거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주식투자는요. 여러분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필요한 거는 바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응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HLB 종목에 대해서 재료난 뉴스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LB가 정말로 강력한 종목 대장주인 게 3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죠? 최고 12만 9천원. 4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종목. 유한양행은 아시죠? FDA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봉으로 100% 상승도 안 나왔다. 근데 이거는 기대감으로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DA 승인되면요. 이거는 점상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기대감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의 매수 도와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매도. 현금 확보도 비중 조절해야 되는데 현금 확보되면서 리밸런싱까지 도와드린다. 어떻게? 고점 매도로. 근데 고점 매도도 마찬가지로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매도 하기까지 9월에서 10월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 오르는 동안 기간 소요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루하지 않게끔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으로 평생 무료예요.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으로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 뭐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300만 원으로요. 5개월 뒤에는 제가 확실하게 9,600만 원 이거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확인되세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인데요. 재료가 이슈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력 매집 정확하게 체크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만 이렇게 크게 올라요. 그런데 개인이 매집했다 이렇게 크게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프로젝트는 세력, 주도주로 도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개인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매수 매도를 제가 직접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하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 하시면서 정말 개인분들이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익으로 제가 이끌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 보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분들은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보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돌려 드릴 거니까요.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개월 뒤에 여러분들 9,600만원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월평균 100% 수익 이렇게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개월 차이는 여러분들 큰 금액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랬죠.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1개월 뒤에는 300만원으로 600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2개월 차이는 600만원으로 1,2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3개월 차이는 1,200만원으로 2,400만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차이는 2,400만원으로요. 여러분들 계좌가 4,8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세요. 그리고 대망의 5개월 차 4,800만원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9,600만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달성이 되고요. 실제로 반드시 제가 실현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소통방에서 확인되시고요. 실제로 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5개월 뒤에는 자산이 역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가 1억 시드가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 자유 이렇게 가는 길이 1단계 제가 목표를 달성시켜 드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성시켜 드렸고요. 실제로 이때부터는요.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드린 거고 이 발판을 밟고 쭉 더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실제로 1억 시드만 돼도요. 여러분들 5%만 수익이 나도 500만원 수익이에요. 네. 500만원 수익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월 근로소득이 평균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잖아요. 투자 소득이. 그러면 근로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바뀔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다면 정말로 여유가 좀 생길 거고요. 작은 여유 이거 생길 거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가족분들과 외식하실 때 웃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돈 걱정 없이 이 정도는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고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도 가족분들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게끔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대응해 드릴 거고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정말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억대 자산이든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 정말로 잃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이 되어서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이 되었고요.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500% 이상이다 보니까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천만원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이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네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헤리스 대장주 헤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볼게요.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헤리스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은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인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헤리스 부통령 한국인 취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런 엄청난 인맥 재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맥주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받으면 저점에 매수 도와드릴 건데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5방 이상 이렇게 갈 거고요. 실제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10배 이상 이렇게 오를 종목이에요. 근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수익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받으실 분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네, 왼쪽에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은 대상 홀딩스 네, 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이제 대선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네, 편입된 이유가 네,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 네, 이렇게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요. 네, 사진 찍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대선주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상한가 6방을 갔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5,300원 9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리는 종목은 더 강력한 종목이죠. 바로 미국 대선주 네, 그리고 헤리스 지지율이 더 높죠. 그래서 헤리스 임맥주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보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 선물 무료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아티스트 네,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와이더 플래닛에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됐는데 이 종목은 뭐냐. 마찬가지로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정재가 지분까지 투자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여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 네, 사진 찍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주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그래서 상한가 8방을 간 종목이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종목은 더 크게 상승했어요. 네, 29850원. 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엄청나게 강하다. 국내 증시의 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은 대선주 중에 더욱 강력한 미국 대선주죠. 헤리스 임맥주 드릴 거고 최소 10배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원만 매수하시면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인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으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HLB 이 종목은 엄청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FDA 승인 기대감이 있죠. 9월에서 10월 재승인 요청이 있어요. 이 재료로 엄청나게 상승 나올 건데 이렇게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다.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되돌림 반등이 엄청 세게 나올 텐데 고점 매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대응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인연이 되실 분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연 되신 분이 많거든요. 저와 소통방에서 함께 인연이 되실 분들 어떻게 되냐 정말로 여러분들 자산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너무나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재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손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단기간에는 호화롭게 좀 못해드려요. 하지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생활자금 그리고 여유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받으실 분들 인연이 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